유관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관전은 재료들 모두 다져서 양념을 한 후에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팜안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서는 두부를 으깨서 넣는데요. 면보의 두부를 먼저 수분 제거를 해주세요. 으깨고 나서 수분 제거를 하면 들러붙는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두부의 자국이 있으면 겉면을 한번 이렇게 자르고 사용하시는 것이 더 잘 으깨집니다. 그 다음에 면보의 수분 제거 꾹 누르시면 돼요. 꾹 눌러서 수분 제거 하시고 들러붙는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칼면으로 이렇게 눌러서 으깨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요. 다시 왼쪽에 갖다 놓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줄게요. 자 이거는 다 똑같아요. 표고전, 고추전, 유관전, 섭산적, 완자탕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두부 고와질 때까지 으깨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덩어리 진 거 없을 때까지 으깨입니다. 그리고 고기 다지겠습니다. 고기는 기름기 있으면 기름기 제거 먼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편썰고 채썰고 다지시면 되고요. 포를 떠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고기를 먼저 얇게 편썰은 고기는 채를 썰어주시고 여기서 가늘어야지 얇게 썰어줘야지 다지는게 수월해집니다. 채썰은 소고기는 모아서 다시 한번 잘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뒷날로 곱게 다지겠습니다. 고기가 들뜬다면 칼면으로 이렇게 도마에 눌러서 다시 한번 다져주세요. 중간에 힘줄이나 기름이 있으면 한번 떼주셔야 합니다. 고기를 튀기면서 핏물을 튀기면서 이렇게 다지지 말고 앞을 잡고 뒷날로 모아가면서 고기를 곱게 다지겠습니다. 잘게 다져야 익히는 것도 훨씬 더 빨라져요. 자 이렇게 다진 후에 한번 칼날로 끊어볼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끊어지면 잘 다져진 거고 덩어리가 많다면 다시 한번 다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간 해보겠습니다. 고기와 두부는 3대 1 비율로 넣을 거고요. 고기가 3이면 두부는 1이요. 그 다음에 양념은 소금 깎아서 한 4분의 1 정도 자 그 다음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깨는 부셔서 그 다음에 후추 파마늘 참기름 이렇게 해서 소금, 설탕, 파마늘, 후추,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고기 양이 적을 때는 손가락으로 이만큼만 두 손가락 조금 한 꼬집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하시고 두부랑 고기가 잘 섞어지게 해주세요. 고기랑 두부가 이렇게 잘 섞어지게 손으로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공기가 차있고 성글성글 하니까 이거를 치대여서 갈라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던져주셔도 되고요. 그릇에 던져서 찰지게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유건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건전은 받은 고기와 두부로 4, 0.7이 6개 나와야 돼요. 균일하게 나와야 되니까 일단 6등분을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고기가 크다면 7개를 하시면 되고 작으면 작은대로 무조건 6개를 하셔야 됩니다. 5개 내면 실격처리 돼요. 자 그래서 이제 6등분을 먼저 만들고 모양을 잡아볼게요. 동그랗게 모양 잡고 한번 누르면서 손바닥에 누르셔도 되고 그릇에서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 완성 크기가 4, 0.7이에요. 완성 크기가 근데 고기는 익으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4.5 정도 하시고 두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0.5 정도 계량수저만 하게 거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6개 이렇게 모양 만들어보겠습니다. 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고 혹시 자꾸 갈라진다면 너무 건조해서 제대로 못 다져서 덜치돼서 갈라지는 거니까 그 점 유의해서 다시 한번 실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팬 사용해볼게요. 자 유건전은 계란을 노른자, 흰자 합쳐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 사용하는데 농후 남백이라든지 흰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색이 곱지가 못해요. 그래서 흰자를 조금 덜어놓고 사용하시면 더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덜어놨다가 유건전의 양이 계란의 양이 부족하시면 안 돼요. 자 약간의 소금 넣어서 계란 풀어주시고 그리고 불은 약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은 지단하듯이 두르고 달군 다음에 코팅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밀가루 묻혀볼게요. 자 밀가루는 앞뒤 옆면까지 고르게 묻혀주시고 묻힐 때 밀가루를 한 번에 다 묻히세요. 자 그 다음에 덩어리 진 거는 살짝 털어주셔야 합니다. 밀가루를 미리 묻혀놓게 되면 다 고기가 먹어서 색깔이 투명해져요. 그래서 지지기 전에 이렇게 밀가루 묻혀주시고 밀가루 묻히고 나서 덩어리 진 데는 이렇게 손으로 톡톡 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란에 넣어줍니다. 6개 다 넣으면 버겁겠죠. 자 계란에 묻힌 다음에 수저나 젓가락 주거 이용해서 계란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건전 이렇게 올려주시고 들어가자마자 살짝 한 번 눌러주셔야 바닥이 편편하게 이쁘게 나옵니다. 밀가루 묻힌 거 다시 계란 계란을 깰 때도 밥그릇에 깨시면 되게 불편해요. 넓은 그릇에 깨주시고 흰자를 제가 반은 안 썼는데 계란 이렇게 충분하죠. 자 이렇게 먼저 들어간 게 만약에 혹시 소리가 좀 많이 난다면 불을 좀 꺼주셔야 돼요. 먼저 들어간 거 한 번 살짝 눌러보시고 바닥이 잘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른자 색깔만 겨우 나오도록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다가 실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기가 안 익어서 그래서 너무 색깔 위주로 가지 마시고 고기니까 반드시 익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온도 조절 들었다 났다 불을 껐다 켰다 해주시고요. 불은 약하게 합니다. 기름을 많이 하거나 불이 세면 갈색도 많이 나고요. 온도가 높아져서 속보다는 거침함도 먼저 타게 돼요. 그래서 약한 불로 우리는 시험 볼 때는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이 예뻐지면 옆에 튀어나온 부분이 안 익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옆면을 이렇게 한번 살짝 굴려 볼게요. 또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굴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옆에 각도 한번 잡아주시고 빨간 부분 다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 고기를 이렇게 익힐 때 위에 붉은 물이 나오면 안 익고 있는 겁니다. 붉은 물 없도록 익혀주세요. 앞뒤로 익힌 유건전은 건져 보겠습니다. 자 5개 먼저 파닥에 깔고 하나를 위에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또는 6개를 삥 돌려주셔도 괜찮아요. 유건전은 다음과 같이 지름이 4cm 정도 되고 두께가 0.7이 되게 6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6개 중요하고요. 그리고 옆면 가운데 다 익어야 됩니다. 모두 가위로 잘라서 확인하니까요. 자 유건전 완성되었습니다.